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AR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 칠판 저희가 얘기하는 AR 침판 혹은 VR 칠판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책상이 위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 나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 실제를 살포시 다루어서 증강 스튜디오처럼 만드는 것 이건 이제 다름의 사실 특허 기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스위처 믹서는 다 카메라 혹은 믹싱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의 그 가상 느낌이 나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이 이제 이 다른 모든 아이 스튜디오에는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이 화면에 제가 지금 그림, 픽처 또 이런 파워포인트 또 그 줌 화면이 있는데 지금 음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디오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디오를 제가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소리를 좀 줄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디오 화면이 되는데 그 오디오 화면을 딴 데로 다른 모니터로 옮겨 놓으면은 줌이 되죠. 줌이 나오면 이 화면이 여기에 나오니까 줌 화면의 학생들이 이제 움직여진다. 그러면은 제가 이 포인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 포인터로 해서 줌에 뭐 실제 지금 이제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샀는데 이 줌 화면에 그 있거나 아까처럼 이제 여기에 그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었다. 또 바꿨다. 뭐 실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버튼을 나눠서 여러 콘텐트를 바꿀 수 있다. 또 여기서 그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하면 이 파워포인트의 다음 장들이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클래스룸의 크기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사실 유튜브가 되면서 엄청 커진 거죠. 유튜브가 스마트 세상을 교실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시 이 아이스튜디오로 들어가면서 정말 그 몰입감 있는 스튜디오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의 의미는 그 수업의 방식을 바꿔 더 확대한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에 혹은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에 스마트폰에 실제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칠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포인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포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칠판을 보는 이 교실 환경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그림이고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칠판에 그리는 것은 이제 모든 학생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그 여기 있는 학생이 본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러한 그 대면 수업의 문제점들을 사실은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아이스튜디오가 서서히 선생님 보러 하는 거니까 선생님을 이제 크게 이렇게 보게 합니다. 실제 저는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수업을 하면서 칠판을 보여야 되는데 이 공간에 여기서 전자칠판을 놓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수업을 하는 증강교실인 거죠. 여기 그린이 있으면 이제 크로마키로 하면 되지만 많은 데가 그린이 없으니까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이는 이 화면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바꿔가면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다양한 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 선생님이 혼자서 실시간으로 이런 화면 증강현실 화면에 수업을 해도 그것이 충분히 학생들 교실에 온 것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선생님과 스마트폰에 나타난 학생 지금 여기서 이제 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양하게 이쪽에다가 그 내용을 바꿔 줌에 학생을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제 줌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더블클릭이 홀스크린이 되는 거죠. 학생들만 나와서 보이게 되고 다시 더블클릭하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강의는 이제 그 뉴스에서도 보면 아나운서 나올 때 어깨거리가 나올 때는 또 이것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와서 이쪽을 보라는 거 여기에 와서 다시 더 크게 될 때는 이걸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뉴스에서는 주로 이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 파워포인트로 한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와서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다음 장 다음 장 바꿔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가 작동하고 있는 이 환경은 사실 굉장히 그 어드벤스된 환경이죠. 예 파워포인트의 장면도 전환하고 또 저 가상 칠판에다가 다양한 비디오 파일 파워포인트들을 움직이면서 하고 또 이 장면이 전환이 돼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크게 볼 때와 또 이 칠판을 크게 볼 때가 이게 자동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다름의 특허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막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막을 선택해서 멋진 자막을 이렇게 뭐 이런 글씨도 넣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 뭐 이런 이제 그 좀 멋진 자막을 하면 이렇게 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거나 방송을 하는 그렇게 만드는 콘텐트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혼자서 하는 강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로든가 할 수 있는 수업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강의 방식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 강의를 한 장치로 아이스를 쓴다. 그 중에 지금 아이스 200이라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스 200 특히 크로마켓 없는 라이트 버전은 사실 교실에서 이걸로 수업을 해도 이렇게 멋진 수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또 이것은 로지텍에서 나온 건 더 간단합니다. 로지텍에서 움직이면서 여기서 다음 장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 수업을 하게 돼서 어 그동안 다리미 방송국 즉 그 오퍼레이터 md 들이 움직이는 그 스위처 믹서 가상 스튜디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는 스마트 세상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방송 기술 스위처 믹서 버츄얼 크로마키 또 자막 엔코딩 레코딩을 전체적으로 넣는 그러한 방식을 해서 이제 드디어 아이스튜디오 200 그동안 300 400이 주로 갔는데 200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하고 어 뭐 심플하면 편리한 거죠. 기능이 조금 더 적은 거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다. 즉 이 칠판이 하나를 사용해서 동시에 그 줌과 여러 가지를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보이거나 또 뭐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카메라들을 보이거나 파워포인트를 보이거나 이런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장면들이 전환되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막도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런 방송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스튜디오 200이 이제 본격 출시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해서 교실 안에서 강의하는 장치 이것을 저희가 이제 뭐 초등학교도 설치해서 선생님 직접 쓰게도 하고 또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다름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